자막맨에 대한 방향이 좀 더 좋습니다. 네, 총 1개의 전쟁 속에 적용됩니다. 저의 전쟁 속에 적용됩니다. 설정한 전쟁 속에 적용됩니다. 전쟁 속에서 전쟁 속에 적용됩니다. 전쟁 속에 적용됩니다. 자, 한 번 더 걸어보시죠. 자, 와보시죠. 자, 와보시죠. 자, 와보시죠. 자, 와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흐흐 아름다워 흐흐 자, 와보시죠 A new challenger approaches FIGHT! power 푹 지금 시작은 루프의 루프의 왕은 전쟁에서 루프의 만을 만드시키면, 루프의 이탈을 지켜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대단한 이탈을 지켜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탈을 지켜보는 건, 루프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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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